삼형화학의 대안주로 두 분 모두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E&D를 대안주로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테이펙스를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과연 E&D와 테이펙스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주신 대안주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확실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좋은 걸 찾겠다라는 심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이번 주에도 계속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E&D부터 좀 볼까요? 이 회사는 저희가 총매라고 합니다. 총매가 매연저감장치 쪽이죠. 이쪽에서 총매 시스템, 이쪽이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쪽과 그와 함께 2차전지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런데 특이한 건 이 회사가 한 2, 3년 전부터 매출액의 한 2%는 계속 R&D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2차전지 쪽에서 보여줬다라는 데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총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다 아실 겁니다. 혹시 경유차를 오래된 10년 이상 탄 차를 보게 되면 배기가스가 이선화탄소가 많다고 해서 거기서 DPF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안에 배기저감장치에 관련된 부분들을 탑재했다라고 하면서 스티커를 붙이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총매를 넓게 보게 되면 자동차 농기계 선박산업 이런 쪽에 DOC 총매가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자동차용의 DPF 총매, 총매가 되게 많네요. 그래서 이런 4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때 환경부에서 시행하던 DPF 보급 사업이 한때 코로나19라든가 게다가 또 정책을 재정비하는 과정 쪽에서 매출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되게 되면 또다시 매출의 속도가 아마 작년 말부터 다시 이어지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말고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낸다고 보여지는데 거기다가 2차 전지용 양극화할 물질의 전구체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 전구체가 프리커서죠. 이게 양극재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라는 쪽에서 즉 분자가 갑자기 이렇게 잘 변화할 수 있게 해야 양극 음극의 변화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고성능 전구체 제조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요. 게다가 또 NCM 계열 쪽의 전구체 제조 특허 10건 열심히 일하네요. 이런 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7월 21일 날 중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양산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올해 영업이기 80억, 한 5% 늘릴 걸로 보는데 내년은 150억 대, 87% 늘면서 이게 본격적인 실적의 역할을 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E&D를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R&D에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서 2차전지 쪽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주가 상승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E&D를 주셨고요.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의 종목도 볼까요? 테이펙스를 주셨습니다. 네, 2차전지용,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전자용 테이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식료품 랩이 유니랩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자재료의 매출 비중이 한 5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랩이 한 24% 정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전지용 접착제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그런 회사고요. 최근에 2차전지용 테이프에 대한 족점적 시장 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원통형 전지에 대해서 전지용에 들어가는 테이프 시장 점유율이 국내 같은 경우는 80%,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자동차 회사들에서 2차전지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될 때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원통형 전지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4680이라는 새로운 규격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BMW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로 배터리를 바꿀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향후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시장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배터리 폼이 있는데 파우치와 그다음에 원형만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만큼 원형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2차전지 관련된 매출 비중이 계속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매출 중에 42%가 2차전지 비율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56%,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65%까지 확대할 만큼 계속 비유조중은 커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금 전에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PVC랩 관련돼서 2024년부터 지금 사용을 금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유니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PVC랩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지금 PVC랩을 사용 금지를 하게 되면 대체를 하는 문제가 계속 불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경영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체들이 PVC랩의 사용 금지 기간을 2024년에서 그 이후로 지금 연기를 주장을 하고 정부에다 계속 그런 걸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PVC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그만큼 유니랩에 대한 매출 성장세는 꾸준하게 지금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이펙스에 대한 의견 대안주로 임순재 대표님이 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가격 전략 좀 체크를 해볼까요? 요즘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반등을 해서 지금 6만 2천 원대에서 지금 반등을 해서 7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7만 4천 원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 기관 같은 경우 사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지금 4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도 7월 15일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전 매물대인 8만 2천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그걸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 가격은 6만 2천 원에서 손절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8만 2천 원, 손절가 6만 2천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의 E&D도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그냥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것보다 공장 양산과 같이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아마 2만 8천 원대 전후에서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쯤에서 진입하면서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 부근이 안착해야 다음 자리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3만 2천 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E&D의 가격 전략까지 3만 2천 원에 2만 5천 원 목표가 손절 라인 정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도 대한주로 E&D와 테이펙스 제안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저희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